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있는 단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뭔 소리야 우리 요즘 택시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택시 한번 타봐 택시 얼마나 서비스 좋아졌냐고 이런 홍보 좀 하시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조합비만 따박따박 받지 마시고 일 좀 하세요 제발 한때 13억까지 갔던 미국 뉴욕의 택시 면허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택시 자격증입니다 이 메달리온이 한때 100만불 우리 돈으로 약 13억원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분의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도 메달리온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메달리온의 현재 가치는 약 1억원입니다 한국의 경우 메달리온의 가치는 지역마다 다르죠 한때 약 13억원까지 갔던 미국 뉴욕시티의 메달리온과 뉴욕시티 개인택시 자영업자들의 현재 생활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자가용 영업을 시작한 우버 그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드립니다 10년 전 미국 옐로캡 택시 시장의 해성같이 나타나 현재 미국과 전세계 택시 시장을 석권한 뒤 한국에까지 지금껏 발을 뻗고 있는 우버 한국에는 우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버가 한국에서 자가용 영업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전국 택시 25만대가 이렇게 두 눈은 쉬퍼렇게 뜨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이 25만대의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무시한 채 흰색 렌트카 면허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였든 어쨌든 테스트든 어쨌든 간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제재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 우버란 아이 어떤 아이예요? 미국과 주요 선진국에서 운송공유 서비스라는 보기 좋은 이름으로 택시들을 서서히 발라내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려고 첫 수를 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서서히 사탕 발림과 꿀을 쫙 뿌린 다음에 그것을 미끼로 야곰야곰야곰야곰 빨아들입니다 혹자는 얘기해요 오티 어플 지읍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거 카카오 사태 때도 정말 많이 경험해봤어요 나는 카카오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대동단결 되지 않으면 90% 이상 95% 이상 조합 차원에서 대동단결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무튼 이 미국과 주요 선진국에서 운송공유 서비스란 허울 좋은 우버의 출현으로 미국에서는 공유경제란 명목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던 자가용 기사들이 2024년 현재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요 뉴욕시와 미국 전역의 택시기사들의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 기사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더 가디언이라는 신문입니다 2년 전 기사고요 이분은 뉴욕시티에서 개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이민자예요 방글라데시 이민자고 20년 이상 근무한 신분입니다 그의 대출은 37만 3천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5억 원이며 월 상환액은 2,700불이다 우리 돈으로 한 달에 약 350만 원의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제목 그들은 우리에게서 훔쳐갔다 그들은 누굴까요 우버겠죠 빚더미에 앉은 뉴욕 택시 운전사들 한때 편안한 은퇴를 보장해주던 메달리온의 가치는 급락하여 운전자들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이 뉴욕에서 옐로 캡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징적인 존재였냐 하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옐로 캡들이 바쁜 뉴욕인들과 직장들을 밤낮으로 이렇게 운송을 해줬어요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뉴욕시티의 상징이 바로 옐로 캡 노란색 택시거든요 이 운전자의 대다수는 이민자와 유색 인종이라고 해요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하죠 이제는 사람들이 택시 메달리온에 투자한 후 인생을 바꾸는 빚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메달리온을 구입한 수천명의 운전자가 수십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재정적으로 파산했다 택시기사들이 메달리온에 갚아야 할 평균 빚은 60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약 7억 8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딱 들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금액입니다 2014년에 메달리온의 가치는 100만 달러로 상승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가치는 약 10만 달러 지금은 뭐 8만 달러 10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해요 1억에서 1억 3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면허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메달리온의 가치 하락은 부분적으로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업체가 제공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수요 때문이다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택시 시장이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버가 이렇게 발을 뻗고 있을 때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택시 운전사와는 다르게 이러한 회사의 운전사는 엄격한 규칙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승차 거부 단속이나 이런 것도 없을 테고요 이 여성분은 55만 8천 불의 메달리온 빚을 가지고 있지만 대출금으로 한 달에 2천 달러 그러니까 약 260만 원을 대출금으로 내고 있어요 이 무하마드 씨는 80만 불의 빚이 있고 우리 돈으로 약 거의 10억 가까이 돼요 월 상한액은 4천 달러 5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2011년 이후 옐로우 택시 수익은 3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9월 현재 메달리온은 8만 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승차 공유 차량에는 제한이 없었다 2019년까지 거리에 있는 차량 대수는 4만 대에서 12만 대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우버 자가용들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야지 우버 입장에서는 그만큼 네트워크가 촘촘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우버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우버 기사들도 다 죽어나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누구 배불리는 짓이에요? 그렇죠 우버 배불리는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우버와 리프트가 시장이 넘쳐나고 뉴욕시가 승차 공유 앱을 신속하게 규제하지 못하면서 옐로우 택시는 경쟁할 수 없게 됐다 결국에는 뉴욕시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2018년 현재 8명의 운전자가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뉴욕시는 평균 55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운전자 3천명의 대출 부담을 최대 20만 달러로 낮추는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남겨진 빚에 허덕이는 택시기사들 그리고 뉴욕시의 일정 부분 부채 탕감 약속 하지만 이제는 너도나도 우버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리프트까지 가세하면서 메달리온의 가치라는 것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번 뚫리면 끝장입니다 한국 택시는 노란 남바 총 공급이 정해져 있어서 엄격히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만 조금씩 이것이 뚫리게 되면 공급이 무제한인 우버 자가용들이 한국에도 활개를 칠 게 뻔합니다 미국 역시 아무나 일정 교육만 받으면 우버 기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가용 우버 운전자들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게 됐어요 현재는 포화 상태이고요 뉴욕시에선 더 이상 우버 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우버 운전자들도 자기 차량 감가상가까지죠 기름값 내야 되죠 거기다가 보험료도 내야 되고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면서 한국의 법인 택시처럼 주간에는 너가 타고 야간에는 내가 타고 이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결국 돈은 누가 봅니까? 플랫폼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살인적인 수수료 25%에서 30% 수수료를 가져가는 우버가 승자였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버도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 코로나가 우버 이츠의 성장을 도와줬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우버 이츠는 미국에서 두 배 이상 성장을 하면서 우버가 냈던 적자 폭을 메꿔주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에 밀려서 우버 이츠는 현재 물러난 상황입니다 이 우버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크고 작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어발식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당근과 꿀을 엄청나게 뿌려대요 한국 택시기사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무슨 무슨 프로모션이다 2천원 3천원 5천원씩 엄청나게 뿌려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영역을 확장하고 나면 자사 플랫폼 기사들에게는 엄격한 관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5점 만점에 4.5점 밑으로는 배차 제한을 하는 등 엄격한 기사 별점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해요 한국의 법인 택시는 그래도 직원의 대우라도 받지만 이 우버의 기사로 들어가게 되면 직원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퇴직금 없겠죠 당연히 기타 수당 없겠죠 가스나 기름도 자기 돈으로 떼야 되겠죠 차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되고요 그저 얘네들은 공유 서비스 매칭 서비스만 해주고 따박따박 수수료 25%에서 30%까지 받아갑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법인 택시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버의 서비스가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통해 유상 운송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제34조와 81조를 위반한 거거든요 우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버는 자사의 서비스가 공유 경제 서비스일 뿐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되고 있고 우버는 서비스에 대한 기술 제공만 하고 있다라며 지금껏 이렇게 택시 시장에 남아있어요 50% 할인이다 무슨 무슨 할인이다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뿌려대는 통에 이용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택시 시장은 녹록치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택시 면허도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택시 요금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들도 워낙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우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원래 우버들이 탄생했던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택시 잡기가 어려웠다라는 이런 불편함이 대두되면서 우버들이 확 커졌기 때문에 한국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한국 택시들도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특히 승차 거부하는 택시들 그리고 차에서 담배 피는 차량들 그리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이런 차량들 반성하고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차 안에서 담배 피실 거예요 이제는 상당 부분 택시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손님들한테 말도 안 걸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게다가 한국 택시 여러분 차량 뭡니까 최소 소나타 이상 중형 차량 아닙니까 그랜저급들 그 다음에 전기차 3천만 원 이상 전기차 고급차들도 얼마나 많이 택시 들어 나와 있습니까 이런 걸 어필을 해야죠 지난 수년간 수십 년 동안 택시 한 번 안 타본 사람들에게 이런 걸 어필을 해야지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사용자들이 이제 택시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있는 단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뭔 소리야 우리 요즘 택시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택시 한 번 타봐 택시 얼마나 서비스 좋아졌냐고 이런 홍보 좀 하시라니까요 아니면 그 홍보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아주 기깔나게 홍보 좀 해드릴게요 그거 왜 못 합니까 우리 택시기사들 엄청 친절하고 달라졌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택시 있잖아요 충분히 안전하고 좋아졌습니다 이제 손님들한테 말도 안 걸고요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어디로 이동하는지 친구한테 연인한테 다 보낼 수 있고요 쾌적하고요 차량도 최소 소나타 그랜저급 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택시 절반의 요금으로 두 배 좋은 차량을 탑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테랑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제발 이런 거 좀 어필 좀 하시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조합비만 따박따박 받지 마시고 일 좀 하세요 제발 다음 시간에는 현재 미국 우버기사들의 수입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영민의 개인택시였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젊은 감각의 직원들까지 있습니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한 곳 넉넉한 자본금을 보유한 곳 개인택시에 모른 것 개인택시 양수양도는 역시 현대택시미터 김민호장 010-3902-58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